언론들은 다 끝났다 서울대 교수들이 굴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천만에 시작도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의정충돌은 끝나지 않은 것이고 대학병원은 정상 가동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대부분의 제도권 언론들이 정부의 보도자료 같은 걸 받고 또 정부의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소수의견입니다만 의료계에서 의대생 전공의를 제외한 의과대학 개업이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범의록의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모든 의제를 협의 대상으로 삼아서 논의를 하자 거기서 2025년 또 의과대학 정원까지도 협상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정부는 단호하게 그것 빼고 다른 걸 하자 그거 빼고 다른 걸 하자는 이야기는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걸 뜻하는 것이죠 소위 범의록에 의해 그런 대표 기구 여기에서는 전공의하고 의대생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체들이 참여를 안 한 겁니다 그래도 일단 출범하는 것 자체가 협상이 열리는 거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죠 그러나 정부는 분명히 못을 봤거든요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은 그 절차가 이미 마무리됐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층들이 결국은 파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부는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젊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확정돼서 돌이킬 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학 입시를 치른 것도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혁심적인 그런 거죠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4개월 동안 2월 1일 날 필수의 1호 정책 패키지를 공개하고 2월 6일 날 정원 2천 명을 발표하고 2018일 날 의대생 집단 휴학이 시작되고 19일 날 전공의 집단 사직 및 근무 중단이 선언이 되고 2월 23일 날 수련의 임용 포기 시 제출로 집단 행동이 시작되고 이 4개월 동안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대안을 갖고 있는 것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의대생 돌아오라 전공의 돌아오라 그게 여러분들 정부가 갖고 있는 대안인 겁니다 다른 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정상 전료가 불가능할 겁니다 대학병원은 한 40% 이상 정도를 차지했기 때문에 인력에 그리고 가장 구전일을 대부분 다 전공의들이 했을 겁니다 전공의가 의대생이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의료수급 체제는 붕괴가 되는 겁니다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인턴도 여러분들은 없는 겁니다 의과대학생들이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턴도 생겨날 수가 없는 거죠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병상 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겁니다 100%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아마 정상적으로 수술 같은 게 이루지기가 어려울 겁니다 수술이나 이런 것이 다 팀으로 딱 움직이고 가장 허들의 일이나 이런 부분을 가장 헌신적으로 전공의들이 대부분 다 맡아왔을 겁니다 병원 경력난이 심해지겠죠 이미 심할 겁니다 한 4개월 정도 거의 여러분들 그런 수술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수술 일정은 현저하게 여러분들 줄어들겠죠 그래서 모든 일정이 다 미루어지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정충돌 문제가 해결된 것은 거의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기사의 하단에 욕이 이만저만 아니네요 한국 사람들 그냥 진짜 거치네요 어마어마한 욕이 그냥 특히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하단은 그냥 욕설로 다 찼네요 동아일보는 조금 낮고 그게 아마 신문사 논조에 따라 그렇게 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꼼꼼히 백 몇 십 개를 다 읽어보고 그 가운데서 현장 이야기를 제대로 좀 반영하고 있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의로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소개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보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로 붕괴는 됐고 의과대학생과 전공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길로 정부와 언론이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주장인데 42명이 여러분들 찬성을 한 겁니다 지금 내용은 어제 방송을 보고 남기신 시청자 의견입니다 제 아들의 친구들이 바이탈학과 필수의로 분야의 전공인 2년 차들입니다 그런데 전공인을 적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욕을 먹고 진로 중에 생길 수 있는 민영사 책임 법적 리스크 또한 감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개업위로 그냥 전향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금 실상을 착하게 이야기하는 거든요 정부 사람들은 누구도 이걸 귀담아 들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 붕괴가 이미 붕괴가 된 겁니다 그러나 기성세대들은 이런 거가 엄살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처럼 그냥 명하면 언젠간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인식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또 한 분은 필수과 교수님은 휴진을 찬성하고 아마 서울대 내부에 움직이면 뭐 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필수과 교수님들 외의 분들은 휴진철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필수과를 살리자는 의로 계약이 왜 필수과에서 더 반발한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주구장창 주장하는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학 그렇게 정대 단 한 명도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은 정책 목표인 필수 의료인력의 학중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목표와 관련이 없는 것을 마치 정책 목표의 가장 긴요한 수단이자 도구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해수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이번에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그만두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 진로에 복귀하고 이런 것은 아등의 중요한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마치 언론들은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항복을 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전혀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해결책을 지고 있는 사람은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입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교수들이 복귀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전공의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공의가 없으면 교수들의 의미가 없습니다 수술이 이루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종합병원이 되는 겁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상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이거는 의료현장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술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팀이 붕괴가 된 겁니다 팀이 팀이 붕괴가 됐는데 그리고 팀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이 여러분들 완전히 다 떠나버렸는데 그냥 전공의 처우 개선 약속하게 되면 돌아올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위하 관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이라는 것이 너무나 저가 볼 때는 아니라고 현장과 유리가 된 겁니다 하기야 현장과 유리가 되지 않았으면 이런 정책을 집행을 못했겠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관심 있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교수들이 복귀하든 하지 않든 간에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 떠난 만 명 정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대학병원에서 수술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역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현장에 진짜 이야기를 전하는 목소리가 너무나 드물고 이게 드물기 때문에 판단착오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간을 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래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은 교수분들이야 추진을 반대하겠지만 그렇게 봐야 필숙과 전공의가 없으면 대형병원은 살아남기 힘들거나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가장 최소한의 수술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기존처럼 이런 병상 가동률을 100% 돌리거나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구도 이런 대로 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왜 대학병원에서 이런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니까 교수분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전공의가 복귀가 안 되게 되면 수술을 할 수 없거나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났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대 교수 정상화로 간다고 얼마나 가겠습니까 당분간 사법 처리를 피하는 것이고 환자 피해 대학병원 붕괴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환자들이 여러분들 수술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료계가 여러분 다 항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너무나 딱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그렇게 상황을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여보쇼 다 현장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이 전공의가 복귀하게 안 되면 대학병원들이 다 문을 닫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의사들이 있으면 다 수술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불행의 씨앗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인간적으로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같은 생명을 살리는 필수가의 의료수가가 원가의 70%이기 때문에 수술하거나 치료할 때마다 적자라는 게 말이 됩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시스템 누가 책임지고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책임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적자를 메우느라고 전공의를 주 80시간 최저임금으로 5년 돌리고 그래도 적자라 병원들이 병원마다 병원 식당 주차장 장례식장으로 적자를 메꿔서 겨우 유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시스템인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알 겁니다 한국의 대형병원들은 구조적으로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걸 그래서 전공의들을 저임으로 거의 착지 수준으로 돌려온 것을 잘 알 겁니다 이거는 의사들의 양심이나 애국심에 호소한 차원이 아니고 시스템을 운용해온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책임을 지어야 될 사안인 거죠 피교육생인 전공의가 빠진다고 병원이 적자라는 게 뭡니까 그만큼 여러분 저임금을 갖고 있는 인력을 46% 정도 의존해 왔다는 겁니다 한국의 대학병원들이 적자가 심해서 대학병원에서도 필수과 전문의를 안 뽑는데 누가 필수과를 지원합니까 대학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병원 여러분들 경영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필수의료과 여러분들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데 정규 여러분들 교수나 이런 분을 어떻게 학중하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필수과 숫가를 대폭 늘리고 소송 위험을 줄여줘서 필수과를 살립시다 의료수과 현실하고 특별부로 만들었으라도 이런 소송 의료 분쟁에 대한 소송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 거죠 그럼 국민들이 더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린 의대생들은 갑자기 희생정신이 생겨 적자 나고 소송이 빈번한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할 것 같습니까 지금이라도 의과대학 2천 명을 정원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폐지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것이 한덕수 총리의 생각이고 곧바로 그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인 겁니다 죽어도 2천 명을 정원 못하겠다 죽어도 2천 명을 정원을 못하겠으면 의대생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전공기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대학병원들 적자가 만성화될 거다 당신들의 똥고집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당신들이 저질런 겁니다 당신들이 싼 똥들이니까 당신들이 치워야 되는 거지 누가 치워주겠습니까 똥에 이러면 악취가 나기 전에 빨리 치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면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거 아닙니까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끄집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들은 필수 의료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께서 정문의가 배출이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나 나거나 맹장이 터지면 수술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교통사고나 나거나 크게 다치거나 큰 병이 걸려도 빠른 시간에 치료받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병상 가동률이 현장에 여러분들 떨어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술할 의사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전공의가 없으면 의과대학 교수 혼자서 수술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1개월 기다려야 될 수술 일정이 9개월 기다려야 되고 1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필수 의료 분야의 전문의가 없어지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도 온 종류의 욕을 뭡니까 그냥 바가지로 퍼붓는 겁니다 내 같으면 이번 욕을 보고 완전히 그냥 손 틀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라가 오죽할 게 없으면 의사들하고 환자들 의사들하고 여러분들 일반 국민의사회 이렇게 불신을 여러분들 쌓게 해가지고 그것도 얼마나 여러분 오래 가겠습니까 한마디로 참 생각이 짧은 너무나 생각이 짧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 지하자 좋다고 이런 박수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기가 찬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분이 좀 오랫동안 지켜보셨네요 병원을 너무 많이 여러분들 과잉진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나이든 세대들 때문에 의로보험이 지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분께서 여러분들 좀 역사적으로 고찰하셨네요 여러분들 어쨌든 정리하게 되면 일부 언론들이 크게 강조하듯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진로의 이런 복귀했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분들도 다 기성세대가 하기 때문에 좀 더 과격한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워낙 욕을 퍼부니까 본인들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사람들은 전공위가 복귀하는 것이고 의대생들이 복귀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없으면 전혀 해결이 안 된 것이고 4개월 동안 하나도 여러분들 진전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세계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분야의 전문인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전문직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를 잘 아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을 매일 오전 4시 50분에 시작해 가지고 한 2시간 이상 정도를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 준비하는데 6시간에 8시간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매일 그러니까 수도성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일정들은 대부분 다 이것 우선순위를 만족시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가는 거지 않습니까 저보다 의사분들이 훨씬 더 고될 겁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의 바이탈학과는 오전 6시간 이러면 대부분 출근 시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을 다루니까 얼마나 또 긴장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저는 제 자신이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어떤 삶이라는 것은 내가 의사가 아니지만 대량 머릿속에 다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그냥 그냥 제가 넘기지 않고 그분들 이야기를 자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번 이해를 듣는데 외과의사를 남편으로 분께서 글을 남기신 겁니다 이렇게 이 글을 남겼기 때문에 이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24시간 동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아마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비슷한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외과의의 아내로 수십 년을 지켜본 모습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 박사님이 정확히 파악하시고 계십니다 매일 수술하고 환자 보고 연구하며 점심도 10분 잠깐 먹고 진로에 임합니다 특히 외과의는 한밤중에도 병원에 달려가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잠을 자면서도 전화기를 옆에 두고 환자 보고를 계속 받으며 24시간 풀 가동입니다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사람들 윤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한득수 총리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한 분야의 전문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의 전부를 다 그 일에 투입하여야 되는 겁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도 전부를 걸어야 여러분들 그게 유지가 되는데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들일 겁니다 제가 이름 개탄하는 것은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할 수 있냐 이야기죠 이분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지금은 여러분 스마트폰을 쓰겠지만 옛날에는 삐삐를 차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침실에 있으면서도 계속 범위가 연락을 지하간 것을 수없이 봤을 겁니다 토요일 진로는 물론이고 일요일에는 주로 학회를 가서 발표하거나 새로운 의료 연구를 위해서 평일 저녁 일요일 끊임없이 세미나미 학교 다니며 공부를 하고 다닙니다 한국과 미국의 전문의로 의료의 길을 몇 십 년 걸어왔지만 공부는 여전히 끝이 없습니다 공 박사님 설명처럼 정말 단순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이게 의사들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삶인 겁니다 저는 이번에 너무 실망했습니다 선거를 보면서도 실망했지만 의사들 질타하고 욕을 퍼붓는 대중들 보면서도 어쩌면 당신들은 그렇게 고마움을 모르냐 어떻게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냐 요즘처럼 자기 시간을 중시하는 사이에 오버타임만 해도 큰일 나는 줄 아는 시대에 이렇게 24시간을 바친 삶을 월급으로 가늠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나는 이분 말씀을 듣기 전에 의사들이 이렇게 산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현대 아산병원에 여러분들 유명한 외과의사분 심장 같은 외과의사분이 점심 잡수 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량 사고로 돌아가시는 법을 그렇게 제가 애통해 한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한 사람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한 사회가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이 사람을 잃어서 되냐 이야기죠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들이 이게 전공의 삶도 그럴 것이고 전문의 삶도 그럴 것이고 다음에 개업의 삶도 그럴 것이고 대학 교수의 삶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넉넉한 보수는 줄 수가 없지만 적정 숫가를 보장해야 되고 존경은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전부가 나서 가지고 그냥 마녀사냥을 하듯이 그렇게 때리니까 얼마나 내가 여러분들 참 실망을 하겠습니까 계속됩니다 아마 근무 시간을 비례해서 수입을 생각한다면 매우 저조한 수준일 겁니다 평생 공부하고 히포클라테스라는 올가미만 의사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이 되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 시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살릴 때는 우리의 영웅이라고 했던 의사들이 일제 살고 나니까 범죄자가 되는 겁니까 정부도 민도도 많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건 비단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이고 이런 방식이라면 의로 분야의 이런 폭탄 같은 문제가 다음에 다른 분야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투하될 수 있음을 헤아리야 될 겁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분야든 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를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원인이 진단이 되고 나면 솔직 담백하게 처방을 적용해서 여러분들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께서 재임하는 2년 동안 대한민국은 4번의 공직선거가 있었습니다 4번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동일한 방식으로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전부 다 윤 대통령께서 뭉갠 겁니다 일부 소수 이름 깨어있는 국민들이 그토록 절규함에도 불구하고 원인 자체를 이름 깔아 뭉개버린 겁니다 이번에는 뭘 한 겁니까 원인 자체를 거짓으로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이미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눈에는 용서받기야 힘든 겁니다 저는 검사가 그렇게 살아와서 출세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갑내기로서 보게 되면 정말 수준 이하입니다 제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한 달을 지켜본 것도 아니고 2년 넘게 지켜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가 있나 이런 이야기가 저한테 절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좀 절제돼서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사에 앉았으면 뭡니까 그냥 틀어놓으면 뭡니까 얼마나 심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거짓으로 국민을 쏘기면 안 되는 겁니다 전부 사람을 다 쏘길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바보 천치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머리 위에 꼭대기에서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어떻게 국민을 쏘기는지 그리고 본인이 실책이 발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뿌리는지 스스로 택한 국민들이 하지만 대안이 없었지 않습니까 대안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이재병 씨 보고 대통령 되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국민들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미심적지만 표를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 이 글은 참 중요한 글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전공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평생 동안 어떤 삶을 사는지 이거를 대한민국 사람이 좀 숙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전문가들 제대로 전문가들 삶이 이런 겁니다 긴장을 한시라도 이렇게 아마 놓칠 수가 없을 겁니다 여기에 이분 글 외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공이 부모입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예 생활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정충돌 전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시작도 안 된 겁니다 사람들 마음이 다 돌아선 겁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하면 또 육두문자를 여러분들 드러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 돌아오지 마라 안 돌아올 겁니다 안 돌아오면 그 다음 여러분들 대학병원에서 큰 수술이 이루지가 어려울 겁니다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이 2025년 또 2000명 입학 정원 구체적으로 1500여 명이지만 그걸 협상 테이블에 놓고 서로 여러분들 면을 세우는 사에서 합의를 보고 2026년부터는 과학적 주계에 따라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2025년도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 정원이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누구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윤 대통령께서 무슨 뭐 감을 잡아가 뭡니까 하늘로부터 감을 여러분도 얻어가지고 결정했는지 모르겠던데 중요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정책에 지향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권인 겁니다 과학적 근거에 여러분들 없는 그런 정원정책이나 제도를 어떻게 국민들이 여러분들 대지 개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아마도 최상위 의과대학생들은 탈한국 할 겁니다 한국을 떠나는 거죠 우매한 다수 국민들의 그릇된 판단과 이기심 때문에 의로 시스템은 붕괴되었습니다 오히려 집단이기주의라고 국민의 목숨을 갖고 장난친다고 공개의 몰매를 때리니 이것은 북한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전문가 집단인 의대 교수들은 2천 명 정원하면 교수 자리가 굳건해지는 건데 반대한다면 다른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을 질끈 감고 귀를 닫고 정말 백창호 리더입니다 그냥 백창호가 아니죠 악한 거죠 2월 1일 날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할 때는 몰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지금은 훤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뭡니까 밀어붙이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4.15 총선에 검찰총장으로 있던 윤석열 총장은 선거부정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 4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이 모르겠습니까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깔아뭉개는 겁니다 본인이 의과대학 정원에서 뭘 잘못했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깔아뭉개는 겁니다 내가 누구니까 내가 대통령이니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수인데 그 사람의 지도자를 보고 여러분들 그거를 파악을 자조로 못하면 그러면 국민들은 곧 알게 될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멍청했는지를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실수를 인정하고 원점에서 논의하면 국민들은 오히려 정부를 좋게 볼 것입니다 존경은 안 하겠죠 어차피 그 사람들이 어느 수준인 걸 다 알게 됐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사람이 중도에 회군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이런 뭡니까 거짓말을 계속해서 우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정직한 정책을 썼으면 2026년에도 2천명 증가시키는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2027년에도 그런데 2026년이나 2027년에는 협상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거짓말을 했으니까 뭐 다 알지 않습니까 서로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포스럽습니다 그래도 환자를 두지 않은 분들은 괜찮을 겁니다 환자를 두신 분 그리고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은 정말 오금이 지는 경험일 겁니다 왜 수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윤 정부는 의로 사태로 탄핵의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뭐 그까지 가겠냐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생각보다 무지해서 놀랐습니다 뭐 그렇게 저는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뭐 원래대로 그렇게 모습을 드러냈구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몰랐겠죠 뭐 검사 시절에 여러분들 검사 15들은 다 명령하면 착착착착 움직였으니까 그리고 고위직들 여러분 돌아다니게 되면 취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윤 대통령께서는 마이크만 잡으면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자기 확신이 강하고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렇다고 자식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자식을 키우면서 마음고생을 해봤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젊은 세대를 이해할 수 있었던 길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mj세대입니다 부당하다고 느끼면 일을 안 합니다 mj세대를 고용해 본 사람이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은 50대든 60대든 간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검시할 겁니다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부하들을 mj세대를 여러분들 데리고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아 저 세대는 이런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것을 대통령께서는 알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장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 총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mj세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일생을 통해서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장 드라마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돌아와라 전공의 돌아와라 부산왕 돌아와라 의대생 돌아와라 부산왕 아무리 외쳐봐야 젊은 사람들이 야 이 꼰대들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렇게 아마 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전혀 몰랐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언젠가 박단 전공의 여러분들 회장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여러분들 헤어졌죠 아마 해놓고 계속 일장 훈시했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면 들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나라가 발전해도 국민의식은 저렴한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논술이나 토론 등을 교육에서 강조했지만 그것은 자기 합리화 교육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무식할 줄이라 몰랐습니다 저 정도의 무지문흥이면 거의 범죄자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 조금 동갑내기로서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전혀 이렇게 못하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본인 자신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저는 제가 똑똑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경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방송 내용을 왜 계속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전화 간에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체험을 해볼 기회가 없는 겁니다 대략 상상은 할 수 있고 추론은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야기의 많은 부분은 의료인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다른 경험을 하면서도 의료인에 대한 추론을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세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동시에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열심히 진로 안 하는 겁니다 대학병원 교수 이제 과로로 쉬었다 열었다 쉬었다 열었다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공의가 없으니까 그러면 대학병원 도산합니다 병원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미 미래세대가 대학병원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파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는 세금으로 메워야 될 겁니다 세금만 들어가고 정상화가 안 된다 다 필수의료 인력들이 도망가서 전문의를 고용해야 되는데 전문의를 고용하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여러분들 병원 경영에 더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출산으로 점차 돈이 안 들어올 것이고 세금으로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섬세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냥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사태를 꼬이게 만들고 또 그 꼬인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번의 결정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불구하고 그걸 다 놓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4개월 동안 처음부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딴 게 없는 겁니다 돌아와요 전공의 돌아와요 의과생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헤어질 결심을 이미 했습니다 마음을 정한 겁니다 푸른 병풍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진로하든지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이런 마음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떤 대상을 향한 마음 어떤 직업을 향한 마음 국가를 향한 마음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임위와 전문의들은 헤어질 결심을 하는 중입니다 전체지의 국가와 파시즘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나 조기용 여름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박민세 차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돌아선다는 걸 잘 모를 겁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도 마음이 돌아선다는 걸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알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왜 마음이 들어서냐 돌아와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건 당이고 현실은 젊은 사람들이 마음이 다 돌아선 겁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다시 돌리겠습니까 옛날에 젊은 나라에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상대왕 마음이 돌아선 하면 그걸 끝나는 거지 그걸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2024년 의로 붕괴와 함께 정권도 붕괴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틀어놓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남편을 외과의사로 둔 한 여러분들 아내가 한 이야기를 갖고 오늘 이 방송을 시작을 한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한국사회가 이번에 저지른 그런 일들은 맨정신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지금도 이런 그런 악담과 저주가 시문을 도배하는 걸 보게 되면 의사들 입장에서는 만정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조정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갖고 그 다음에 전공의들의 숙가 문제나 처우 문제 같은 부분이 동시에 해결되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문제가 이미 못을 박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돌아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기성세대하고 여러분들 저도 참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어쩌면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 일에 이렇게 1960년대생들이 이렇게 열혈 정성을 가지고 노력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여러분들 MJ세대인 아들을 두고 있지만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이해하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가능하면 그냥 서로 탓지 안 하는 게 좋지 설득하거나 이런 부분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을 한덕수 총리도 한 경험이 없으실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경험을 한 경험이 없을 겁니다 젊은 세대들 젊은 자식들 때문에 마음 아리를 한 그런 경험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요 의대생이라는 것이 그냥 고장난 여러분들 녹음기에 계속 반복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보시게 되면 교육부 장관이 힘을 안 썼겠습니까 서울의대 학장단에게 권했으니까 서울의대 학장단은 교육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또 교육부 눈치를 체면을 또 세워줄 수밖에 없으니까 편지를 쓴 게 공개가 됐네 선배들은 전란에도 책임을 놓지 않았다 6.25 전쟁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아마 학생들 가운데 웃었을 겁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의 선배님들은 대한제국 시절에도 일제강점기에도 6.25 전쟁 상황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젊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의대생들은 다 웃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거짓된 정책을 다 뻔히 알면서도 계속 밀어붙여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지난 2월부터 동맹휴학에 나선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대규모 유급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여러분들 대학 총장들하고 의과대학 여러분들 학장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편지도 쓰고 무슨 뭐 가정방송문도 보내고 별짓을 다 하지만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생들의 복귀 마지노선에 대해서 데드라인은 학직에 따라 시기가 다르다 대학 상황에 맞춰 학생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피해가 없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겠다 학생들 피해가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맹휴학이 발생해 가지고 내년 또해 7천 8천 명이 이런 동시에 수업을 받게 되면 감당을 하지 않고 사회적 소유로 발생할 수 있는 그게 겁이 나는 겁니다 그게 겁이 나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한 의과대학 정원 여러분들 정원 문제는 손을 대지 않는 선에서 그건 양보할 수 없고 그런데 동맹휴학은 여러분들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급한 사람들은 학생들이 아니죠 여기 보시게 되면 163명이 글을 남겼는데 도저히 소개할 수 없던 엄청난 욕을 퍼붓은 겁니다 학생들한테 이게 조선의 의과대학 학장당의 여러분들 편지에 대해서 163명 가운데 제가 정확히 세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몇 퍼센트가 욕을 퍼붓는지는 그러나 대부분이 다 욕을 퍼붓는 것이고 제가 163건을 전부 다 읽었습니다 댓글에 댓글까지 다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그 가운데 학생들 나무라고 욕하는 것은 굳이 다 소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이야기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돈이라면 어떤 가치도 다 버리는 세상이다 나라도 팔아먹는다 이렇게 345명이 여러분들 찬성하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민도고 현재 의로 분쟁에 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 여러분 소수 의견을 개진하는 현실을 냉정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 몇 개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상위 1% 집단이 의대생인데 다 자르고 상위 10%가 의대생이 되면 더 인성 좋고 사명감을 넘치는 집단일 수 있을까 하도 인성이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하는 욕이 많으니까 이분이 이제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의과대학생을 욕하는 사람들은 사명감으로 투철한 사람들인가 당신들 위선적인 말을 그냥 그만해라 그리고 젊은인들 욕 그만해라 시스템을 바꿔야지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면 지속가능하겠냐 엉망진창인 시스템을 누가 운영해왔냐 기성세대가 운영을 해온 거 아닙니까 엉망진창인 여러분들 시스템을 기성세대가 운영해왔는데 그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 아닌 엉뚱한 처방을 마련해 가지고 매년 2천 명 의과대학 정원이라는 그런 폭탄을 투하했으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런 이야기하더라도 기성세대들은 반성 안 한 사람이 대다수겠죠 그래서 참 딱한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 주더라도 진짜 문제가 뭔지 대다수는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윤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알면서 외면하는지 모르면서 외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론은 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보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고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고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의대생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는 거죠 고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못된 일을 했고 그걸 수선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파탄이 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자주 여러분들 옳은 소리를 참 많이 하는 겁니다 학장이 뭘 얘기한다고 요즘 의과대학생들이 듣겠습니까 대한제국 시절이라 그게 아니고 그 대모가 심하던 박통 시절에도 ct 촬영 하나 없고 시계탑 건물에 있는 일제 강의실 정도밖에 없던 열악하고 가난했던 시절에도 여러분들 선배들은 병원을 지켰습니다 실제로는 1978년 졸업생 이전에 졸업생들 가운데 50% 이상이 이 수치는 확인해봐야겠지만 어떻든 간에 미국이 의사 쿼터를 제공할 때 50% 인당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지금 많은 의과대학생들이 미국 갈 준비를 할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주포까지 골쳐서 부족한 의사들을 보충한다고 합니다 나라 꼴이 참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국은 실질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 가지고 상원에서 여러분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의사를 수입하는 그런 방안을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떠났죠 이분 말씀처럼 1978년 이전에 졸업생들이겠죠 보시면 우리 선배들이 노력해서 이뤄낸 선진의로체계를 의로계 하기라고 사기쳐서 하루아침에 다 망가뜨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우리 선배들이었으면 더한 것도 했을 것입니다 무능하고 멋지는 정권은 뭐가 답입니다 여러분 엉망진창인 정책을 갖고 의로계획이라고 이러면 윤 대통령이 떠드는데 그러면 의로계획 잘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이고 대통령님 진짜 똑똑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대통령님 오른쪽 왼쪽 팔뚝이 다 굽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거는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노예가 아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문제가 있다고 당신 문제가 있잖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치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검찰 출신들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이번에 봤지 않습니까 정치검사 출신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변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60대 남자와 함께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건 죽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바뀌기가 힘들죠 병원장과 학장 이런 사람들이 과연 전공의 학생들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병원과 학교와 본인의 자리에 더 연연해야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강한 자에게 고개 숙이고 약한 자에게 건의를 내셔는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편지 못 보낼 것 같아요 아마 학장당 서울대 의대 학장당도 보낸 게 하도 교육부에서 재촉을 하고 간청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성이라도 보여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고문서 비슷한 그런 글을 보낸 겁니다 본인들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보시게 되면 학생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정확히도 모르는 의과대학 학장당 진작에 2천 명 정원이 잘못된다는 것을 왜 증명을 못하지 그럼 얼마를 정원해야 되는지 아니면 감원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후배들 학생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거 아닙니까 전쟁 시에도 의수를 놓지 않았다고요 그런 감성팔이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돌아오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2025학년 또 교육이 안 되니 정부에 설득을 하든지 내년부터 정원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을 정부에 내놓고 결론을 지어줘야 학생들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고 집단이 그것도 자기들 영역에서 필요한 인원이 얼마인지 지금도 모릅니까 의협도 마찬가지로 백지야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치를 내놓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 일이 아닌 거죠 다 자기 일이 아니니까 자기야 이미 그 반열에 들었었으니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1960년생들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 아무 생각도 아닙니다 무슨 자유를 외치고 애국을 외치고 하지만 그 사람들 하는 은행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동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후세를 생각합니까 후손들을 생각합니까 후세를 생각하고 후손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거공정성 문제를 깔아뭉개입니까 선거공정성 문제를 깔아뭉개는 사람이 의로개혁을 하겠다고요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인 겁니다 선거공정성 여러분들 문제를 다 깔아뭉개는 사람이 의로개혁을 해서 선진한국을 만들겠다고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는 국민들도 어마어마하게 문제인 겁니다 제가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선거공정성은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입니다 그걸 전부 다 깔아뭉개워서 의로개혁을 한다고 의로개혁을 해서 뭡니까 나라를 부궁화하게 한다고 애쓰라 인간들아 이미 지난 2년 보면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한 사람인지 근본이 뭔지 그 사람이 이러면 의로개혁을 들고 나오는데 아이고 의로개혁해야 된다고 이러면 날뛰는 사람들은 그냥 새끼들하고 고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자 뭐 이렇게 딸랑이 쇼맨십이라고 하지만 그걸 하기보다도 하도 여러분 교육부에서 그냥 간청을 하니까 조선일보가 대문짝만하게 이런 기사를 내보내는 걸 보니까 상황이 무척 안 좋은 모양입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뭔가 서울의대 학장단 선배들은 전란에도 책임 안 났다 학생들에게 편지 수업 거부 학생의 복귀 동료 서신 이게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대문짝만하게 이런 기사를 내보낸 것을 보니까 상황이 많이 안 좋기는 안 좋은 모양입니다 이게 이런 명답인 거죠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겉은 멀쩡하게 폼을 잡는데 속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오래 끌면 끌수록 오래 끄시기 바랍니다 오래오래 끌어가지고 나중에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이런 붓물등이 터질 때까지 오래오래 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박감 못하는 사람인 거죠 자 여러분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함께 한번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를 함께 눌러주시고 자 그래도 걱정은 많이 되는 모양이네요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완벽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항상 수정 보완을 거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수도 있고 잘못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문제는 지금 이 사태가 2월 1일 날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흘렀는데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보면 해결능력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다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만 대통령 머릿속에는 처음 들어갔던 정부가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앵클링 이펙트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돛효과 처음에 들어간 정보 외에는 다른 게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2천 명 정원 의료개혁 한 명도 정감이 있을 수 없다 이게 머릿속에 다 차고 있는데 그걸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는 겁니다 누구도 대통령에게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걸 생각을 없는 겁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계속되는 일이 또 4개월이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서울의대 학창단이 보낸 편지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은 윤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고 학생들 어마어마하게 나무라는 전형적인 꼰대의 목소리가 그냥 도배를 했고 그 가운데서 후반부를 가니까 사람들이 야 당신들 지금 의료현장 실상 정확히 모르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전부 다 망가진다 그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몇 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의사라 하더라도 윤 정부의 비상식과 불통 그리고 국민의 정서를 알지 못한 폭정의 정부 정책에 맞서 저항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기본권을 유의하는 것에 대해서 한 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고를 친 정부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의사탄만 할 수가 있습니까 의사를 포함해서 모든 근로자들은 정부의 노예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자유국가에서 이 나라가 공산국가입니까 남의 일이라고 무조건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의사라면 생각해보고 비판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크게 없는 겁니다 내가 의사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누구도 생각해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본래 챙겨 먹기로 자기 중심적인 존재지만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처근지심을 가질 수가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 자기를 놓고 생각해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특정 여러분들 인물들에게 강제 노역을 강행할 수도 없고 말이 안 되는 정책을 펴는데 제왕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자유를 보장한 것이 노예의 주장입니다 결국 노예제는 폐지될 수밖에 없고 노예제의 폐지로 인한 엄청난 후폭풍은 모두 국민이 부담해야 됩니다 차라리 윤석열이 노예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왔다면 링컨처럼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노예조를 강화하려다가 은격길에 노예제의 폐지를 초래한 멍청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듯 합니다 명문이지 않습니까 노예제를 계속 유지해야 지금 숙가를 가지고 이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다 깨달아버린 겁니다 교수들은 양심이 없습니까 솔직하게 본인들 안의를 위해 휴진을 번복한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의 의로폭망 정책에다 의사를 악마화하는데도 대항도 못하고 비굴하게 진로하겠다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국민들도 왜 의사들이 집단행동과 휴직과 사태를 하는지 원인을 아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알고 싶어 하지 않은 거죠 나쁜 놈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면서 또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의사들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밀어붙인 사람들인 겁니다 연 대통령이 OECD 평균은 다 제가 볼 때는 헛소리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그 후가는 의료비 지출로 이런 폭증으로 결과가 날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정책을 추진한 이름 근거가 필수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늘려야 되고 의사 수만 늘려 놓게 되면 마치 물이 위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낙수 효과가 돼가지고 필수 의료 인력들이 풍성하게 채워질 것이다 맨정신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런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정신줄을 놓게 되면 낙수 효과를 인해서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사람이 채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숙과가 이런 맞더라도 필수 의료 분야에 가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겁니다 소아과를 특별히 좋아하거나 외과 수술을 특별히 이런들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죠 낙수 효과 때문에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겁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직업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참 문제인 거죠 검사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부꽃이 맞춘 사람을 때려다 놓으면 여기 필수 분야에 의사가 10명이 있더라도 대학병원들이 재정 부담 때문에 2명만 채용합니다 8명이 남습니다 숙과 문제인 거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일을 시작했으면 일을 해결해야 될까 일을 해결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일을 해결을 못하지 않습니까 장관 하나 이름 제대로 못 지금 임명 총리 이름 사표 낸다는 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내각 실신 하나 이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2월 1일 날 시작한 일을 지금도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일을 끝내지 못하는 윤정부는 정신이 있는 분인지 일을 정리 못하는 무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사 전공의 전문의 교수 이런 개념조차 모르고 그저 도매값으로 몰아서 시기와 질투만 하는 댓글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다들 왜 휴학을 하는지 그 이유는 알려고 하지 않고 이기적 집단으로 박그러싸움하는 집단으로 매도합니다 평균형인 한국인들이 어마어마한 비논리적인 겁니다 사실을 알려고도 안 하는 겁니다 선거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실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희소한 겁니다 사실을 알려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반도체 만들어서 밥 먹고 사는지 가끔 가면 희한한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냥 나쁜 놈이지 사실을 알려고 안 하는 겁니다 정부가 정책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동원한 선전선동 매체만 읽고 들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단 한 명이 아는 의사라도 있으면 그 이유를 똑똑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은 그저 시기와 질투 정오심뿐일 테지만 사람이 정념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죠 본인의 선입견, 편견을 합리화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찾지 실제로 사실이 뭔지를 그렇게 알고 싶어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돈 들어가는 일 아니면 자기 돈 들어가는 일은 손해가 당장 발생하니까 사실을 알려고 노력하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도체로 가서 밥을 먹고 살거든요 차를 팔아서 밥을 먹고 사는 겁니다 탱크를 팔아서 밥을 먹고 사는 건데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 왜냐하면 사실을 도무지 보려고 안 하니까 사실을 의로 분쟁의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뭔지를 보려고 무엇에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는지를 여러분들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선거의 문제가 지금 선거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여러분들 그냥 보려고 하죠 딱 치고 뭡니까 선거의 문제여서 딱 치고 뭡니까 의사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나노 공정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그 정밀한 AI 반도체 칩을 만드는지 참 신기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 특별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겠는데 이 동화일보에 좀 차장인지 아는 분이 의사단체가 이번에 읽이기 어려운 이유 이걸 했는데 가장 많이 읽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이런 보도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다 의사분들을 요구하는데 이 칼럼에는 현장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글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의로현장 그리고 지금 의정충돌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좋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반 주장은 간단합니다 손자병법 이런 걸 다 통원해 가지고 의사들이 짖다는 겁니다 패배한 거다 그래서 의사들 일부는 아직 안 끝났다 더 버티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볼 때는 손자병법이 가라사대 그럼 의사들이 완전히 패배한 4분 5열한 그런 게임으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의정충돌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정부 입장을 두둔한 사람이 두둘게 맞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 두둘게 맞는 것이 감정적인 게 아니고 이 기자를 나무라는 과정에 이게 이제 아마 부장이네요 부장 정책사회부 부장이니까 한 50대 초반 중반 정도 되고 동아일보에서는 그래도 비중이 있는 그런 기자겠네요 부장이니까 정책사회부 과거로 보면 사회부 부장 정도 되겠네요 너무나 여러분들 주옥 같은 지적이 많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 사람이 그만두면 나머지가 더 힘들어지니까 아마도 대학병원에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국립대 천병을 늘리기 전에 천명이 그만두게 됩니다 특히나 지방국립대 교수들 상대적으로 저인겜에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집만 왕창 지우고 무조건 괜찮다고 하면 진짜 괜찮은 겁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의정충돌은 이제 시작인 겁니다 끝난 게 아닌 겁니다 충북대 6업시행까지 200명이 넘어가면 들어갈 병원 공간도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게 점점 더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걸 괜찮을 것 같습니까 사회부장 당신이 뭘 알겠습니까 한번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 이야기대로 정부가 이긴 게 아니다 이야기죠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엉망진창 상황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장을 잘 아는 겁니다 국립대 교수들은 의대 교수들이 박봉이라는 것도 알고 전공의들이 나가게 되면 업무가 계속 밀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표가 여러분들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윤 대통령께서는 그냥 뭉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를 보면 우리가 대개 회사 생활에서도 보게 되면 최악의 리더가 어떤 사람인 거 아니까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문제를 예전에 여러분들 바다를 대상으로 큰 불을 축적한 원로 기업인하고 여러분들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더구면요 망망대해에서 폭풍을 만나게 되면 산더미 같은 여러분들 그런 파도가 덮치게 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선장이 여러분들 키를 잡고 그 파도를 외면하는 순간 배가 전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파도를 직시하고 이런 파도를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회사를 운영하면 부장 이사 부사장까지 잘했는데 사장에서 낙마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낙마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경우가 문제를 회피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 내리는 것을 지금 4개월이 됐는데 상황을 심각하게 하게 되면 그걸 정면 돌파해서 조기에 진화를 시켜야 되는데 문제를 회피하는 겁니다 아래 것들이 알아서 잘 안 하자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시작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 당신 말이 다 맞다고 치자 전쟁에서 이겼으면 이득 전리품이 있어야 되잖아 윤 정부가 얻은 전리품이 뭐가 있냐 세월 흐른 다음에 수천명 의사 늘리는 거냐 지금은 어떠냐 지금이 정상적 상황이고 수년간 정상화 될 것 같냐 대학 병원들이 다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안 그래도 빠듯하게 돌아가던 스케일이 계속 엉망으로 돌아가겠지 그 피해는 계속 수술이 늦어지는 환자들에게 가는 거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몇 년 후에 의사들이 늘기네 지금 의대생들이 다 6업 위기인데 당장 내년에 3천명이 안 나와 인턴이 없어 이거 괜찮냐 교수들도 하나 둘 지쳐서 그만둘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 주겠습니까 동아일보 비교적 의로 분쟁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중반전 후부터 동아일보의 사회부 부장이 이제 의사들이 다 항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분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야기죠 대학 병원들이 스케줄이 수술 스케줄이 비정상적이 되고 계속 늘어지게 될 거다 이야기죠 수술 환자들은 여러분들 계속 답지할 거고 3개월 6개월 1년이면 수술 일정이 늦어질 거다 이야기죠 그게 안 보이냐 의대생들이 6업이 되면 내년에 인턴이 전혀 없는 거다 이야기죠 그게 안 보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르는 면은 좀 겸손이라도 해야 되는데 다들 이렇게 문제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런지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계획한다고 너무 큰 대가를 치르는 것 아닙니까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 정부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사기 정책을 이런 펼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짓 정책을 세상에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를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것이 여러분들 세상에 다 알려지는데 그걸 밀어붙이고 2026년부터는 협상을 할 수 있지만 2025년 때는 다 결정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키가 차고 말을 하다 보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당신 마음대로 연 대통령에 아부하는 건 좋은데 전공의들은 관심이 없다 이야기죠 안 되면 전공이 그만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그만이다 누가 답답한지 두고 봐라 이야기죠 모든 책임이 시간 가면서 윤 대통령을 향할 겁니다 눈에 보듯이 선연하게 보이는 겁니다 본인이 최종 책임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깃발 들고 가장 앞장서가 2천 명을 한 명도 정원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여기 쿨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은 당신이 그런 글을 쓰든 관계가 없다 이야기죠 최악의 경우 전공이 아니고 일반에 의하면 되는 것이고 누가 답답하겠냐 이야기죠 병원이 안 돌아간다 이야기죠 수술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학 입학 정원 결정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입학생이 들어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자인하기 싫어한 거 아닙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찜찜한데 자꾸 사람들이 그 정책이 잘못된 것을 밝히니까 우리도 찜찜한데 우리도 좀 찜찜하지만 그래도 다 결정된 거 어떻게 하겠냐 좀 봐주라 이제 그냥 나가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죠 정부가 과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의로가 망하고 환자가 죽어나고 의료비가 올라가고 그때가 땅을 치고 후회도 때는 늦을 겁니다 뭐 이렇게 이런 예언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점쟁이 이야기가 아니고 맨정신 가진 사람은 얼마나 예상할 수 있는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 의로 계획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1980년대 군부 정권 때나 하던 일들이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하고 협상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잘못됐으면 수정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선택한 사람들 다음에 책임지는 시간은 오겠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그렇게 뭐죠 그냥 값싸게 여기고 지향하는 사람들 언론들을 다 동원해 이런 악마로 만들고 그거 어디서 배워먹은 이런 버릇장벌입니까 그런 게 국민들을 그렇게 여러분들 함부로 대하는 것을 어디서 배운 거죠 윤 대통령께서는 여러분들 검찰로 검찰 생활하시며 피의자를 그렇게 다뤘겠죠 그러나 의사들이 여러분들 범법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피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사의 가장 엘리트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다 그냥 몰아가지고 나쁜 놈들이다 대한민국의 의로 현실을 제대로 아는 기자라면 이런 식으로 글을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의사 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로 지방의로 등 핀셋 정책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 정부가 본인 정권 유지 목적으로 무책임한 정원 숫자만 늘린 셈입니다 그리하여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킨 정부가 유발한 의로 대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한 정부의 책임이며 결코 그대로 무마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최상병 특검뿐만 아니라 의로 정책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사안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여러분들 사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게 되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측이 여기 오늘 이런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지지단이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국정조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결정했는지 2천 명은 어디서 나왔는지 다 밝히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의사 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필수 의로 부족 문제 지방 의로 부족 문제는 핀셋으로 그것만 고치면 되는 겁니다 윤 정부가 정권 유지 목적으로 무책임한 정원 숫자만 늘린 것입니다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의로 대란이 일어났고 이거는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사안이고 윤 정부가 책임돼야 될 사안인 겁니다 짧은 걸 그대로 핵심을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2천 명 누가 결정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무슨 근거로 여러분들 결정했는지 아무도 디펜스 못할 겁니다 아무도 방어를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왜 처음부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씁니다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이런 기사 쓰려고 기자 되셨습니까 언론인으로 바쁘려 하시면 제대로 온 시각으로 팩트를 알려야 되는 게 기자의 소명 아니십니까 의로 계약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팩트 사실 사실을 취재하지 않잖아요 대한민국 언론들이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조금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리라 보지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실이 뭔지 옳은 일이 뭔지 그리고 얼마나 엉터리 짓거리들 하고 있는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분 말씀도 지금 그걸 지적한 겁니다 이것을 싸움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니 무능하고 무제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의사가 싸우는 것으로 보입니까 필수 의료를 지킬려면 몸부림을 모르십니까 미래 의료의 근간인 의학 교육을 무너뜨리는 의과대학 정원을 막기 위함임을 모르십니까 지금도 이미 의사가 너무 많아서 대학병원 위에는 환자의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동네 의사가 너무 많아서 불매운동도 가능합니다 그냥 이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나면 OECD 기준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수 의료를 하려는 전공인은 이제 사라져가고 있고 돌아갈 명분도 자긍심도 없다는 사실을 국민 스스로 슬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수 의료를 살리려고 하는 정책이 필수 의료 분야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린 거죠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 분야를 붕괴시킨 주역으로 남을 겁니다 그게 사실이고 아무런 과장이 없는 겁니다 이기고 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의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사회를 건설적이게 만들어가야 된다면 처음부터 테러답게 내지를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과정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언론이 객관적 입장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게 문제를 정직하게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는지 참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참 기적적인 일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다 교육과정을 통해서 양으로 음으로 과학을 배우지 않습니까 과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사실을 규명하는 것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간에 사실을 규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실을 이렇게 왜곡하는 대통령 사실을 왜곡하는 장차관 사실을 왜곡하는 총리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 이봐요 의료계획 취지가 뭡니까 필수의로 갈 전공의가 아무도 없고 정원과 패키지로 민영화되면 진로비는 10배 오릅니다 양심이 있으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든지 사실과 진실을 좀 알리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얼마나 이렇게 거짓이 그냥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어버렸는지 거짓을 그냥 이야기하거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으니까 참 딱한 일인 거죠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기자 양반의 천박한 사고방식 좀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의료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좀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책 자체가 수용불가능한 무능력한 정부가 급조한 내용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한 곳이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처음과 달리 많은 시민들이 의료시스템의 문제이지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서 위에서 밑으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낙수 효과가 발생해서 필수 의료인력이 채워지는 그게 거짓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된 겁니다 지금이라도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정부가 자기 얼굴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2025년 또 의과대학 정원이 다 결정됐으니까 이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그 문제에 협상을 하셔가지고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이 복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퇴진 이야기가 거셔질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문제를 국정조사를 발동을 해 가지고 누가 이걸 처음에 안을 냈는지 왜 2천 명이 결정됐는지 그 전에 이런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누가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정책이 여러분들 나오게 됐는지 소상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사회부장 동아일보의 사회부장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 사회부장들의 얼굴이 참 젊게 보이네요 의사단체가 그냥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몇 분이 남긴 글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당한 정책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기고 지는 문제라가 아닙니다 수만 명의 젊은 엘리트들의 발을 묶어놓고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의로 파탄 이공개 파탄 과연 이것이 정부가 원하는 것입니까 지금 귀닫고 있는 국민들도 제발 귀를 여시길 바랍니다 이 기자 양반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글을 쓰네요 제가 이번 사태의 초기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협회와 의과대학 교수들은 이번에 전혀 변수가 아닙니다 대학병원과 개원이 열심히 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의 휴지는 해결해 조금도 안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대생과 전공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 그냥 장식품하고 같은 겁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뭐죠 NG는 전공의 복귀하고 그다음에 의대생 복귀입니다 내년 신규 의사 배출 없습니다 내년 또 전공의 전문의 배출 없습니다 한 해만 더 추가하면 의료가 완전히 망가지고 용산에 있는 사람까지 흔들리게 될 겁니다 탄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료인력 공급망 체제가 완전히 와해가 돼가지고 한 해 두 해 정도 펑크가 생기게 되면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서야 국민들이 누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안다는 이야기죠 그런 미련한 짓을 지금이라도 뭡니까 수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종 책임을 지는 리더의 가장 위험한 점은 문제를 회피하는 경우가 여러분들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조기 수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래 사람들에게 맡겨놓지 마시고 처음에 여러분들 큰 깃발 들고 이 천명 증언에서 단 한 명도 증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머저의 호기를 부렸던 윤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조기 진화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진화 안 하면 나가라고 할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 나가라 당신이 문항에 도저히 우리가 1년 이내를 참을 수 없다 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의료 붕괴에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누가 봐도 의료 붕괴는 시작되었고 전공의 의대생 필수과에는 아무도 안 갈 것입니다 의료계획의 필수과를 완전히 박살내는데 정부가 이기면 좋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의료는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의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 살리는 판숫가를 하겠습니까 이긴 것이 진 것입니다 앞으로 겪으면서 후회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수술은 윤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박민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기용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덕수가 수술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당신들 정책 때문에 수술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게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의료현장을 정확히 아시는 분 말씀입니다 정원이라는 면에서 정부 말대로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책 추진을 이기고 진다는 개념을 가지고 총칼로 눌렀다는 면에서 민주주의를 포기한 저급하고 폭력적 정부임이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었기에 결국 의료는 붕괴되었고 더 이상 전문의 배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마치 지난 날의 중국처럼 문화대혁명 때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잖아요 의사들이 왜 저항합니까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니까 전문가들이 보니까 의료를 붕괴시키는 정책이니까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정신 체리시기 바랍니다 맹장수술도 못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본질을 제대로 알고 기사를 쓰시기 바랍니다 의료 효율이 엄청난 나라에서 과연 의사 수가 모자랍니까 외국에서는 인기가 많은 필수 의료가를 왜 대한민국 의사들은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필수 의료 패키지를 왜 의사들이 반대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의사 수를 2천 명이 아니라 2만 명을 늘리려면 과연 필수 의료가 살아나겠습니까 본질을 모르면 수박 껍질 만지는 말만 할 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선진 의료는 점차 사라져 갈 것이고 건강보험은 고갈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미국과 같은 의료 민영화입니다 이것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고 정의냐 불의냐를 가념하는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윤 대통령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선거 공정성 문제를 다 깔아문긴 게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하시는 일의 가운데서 옳은 일이 뭔지 옳지 않은 일을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옳지 않은 일을 하니까 옳지 않은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장시간을 드려서 오늘 일요일 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옳은 일을 하자는 거죠 옳은 일을 해야 결과도 좋을 것이라는 겁니다 옳지 않은 불의를 보면서 그걸 침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나라가 망가질 테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께서는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게 너무나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공정성을 전부 다 깔아문긴 겁니다 의료계획이라는 것은 의료계약을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지금이 18세기 아니고 21세기입니다 AI를 활용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를 금시의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옳지 않은 일을 해온 겁니다 옳지 않은 일을 옳은 일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포장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쏘가 넘어가지만 쏘가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쏘가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주옥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 의료 분야에서 예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죠 사회부장이 뭐라고 칼럼을 쓰든지 간에 전공의들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칼스가 전공의들을 끌고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공의는 돌아가지 않고 또는 의료 붕괴가 필연적이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기고 지는 문제도 아니고 자존심이 갈린 문제도 아니고 시작부터 과학적이지 않은 의사 수축외로 문제를 일으킨 정부의 의사들이 강하게 항의한 겁니다 2천 명이 사기라는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입에서 나온 2천 명이 거짓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지금 정도는 2천 명이 거짓만한 걸 본인이 알 겁니다 그래도 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왜 체면이 있으니까 왜 이번에 밀리면 계속 밀린다는 생각이 들 테니까 그렇다고 해가 여러분 계속 속일 수 있겠습니까 숫자도 2천 명이라고 못 박은 부터 솔직히 주술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2천 명을 늘린 정원을 조육시킬 공간 기자재 인력이 없습니다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범죄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필수 의료 종사자들을 김빠지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여러분들 사기를 친 거잖아요 좀 극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거짓말을 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봐도 여러분들 거짓말인데 그걸 여러분들 그냥 국민들한테 하면 다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저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지만 2천 명이 사기라는 것을 여러분들 2천 명이 왜 필요한지를 검증 증명을 해볼 수 있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하늘로부터 점지받은 숫자가 2천 명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나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격한 이야기를 대부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정도가 돼 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거나 영화가 있다고 대통령을 까거나 할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대통령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너무나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명확한 불이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는 불이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의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완장을 차고 있지만 불의에 한가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자 기본권인 겁니다 의료체제계가 이런 완전히 무너질 게 명확히 보이는데 어떻게 불의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불이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 무슨 뭐 그걸 가지고 억하심정이 있어 가지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조할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장원재 부장 이번에 정부가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왜 중대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겼으면 중대본부도 해체하고 정상적인 의료현장으로 평온을 되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정부가 이기지도 못했습니다 의료현장의 난백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전공기가 수천명 사라진 공백상태입니다 의대생 유급휴학으로 내년 또 학사일정 자체가 불투명해진 의대교육현장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게 해결되지 않고는 정부가 이겼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의사 의료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개원의들은 진압할 수가 있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진압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젊은 의대생하고 전공의들은 진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긴 게 아닌 겁니다 정부 실패는 이미 확정적입니다 의과대학이 2천명이 늘어난 인원을 교육할 여력이 없고 의학 교육주를 평가는 대부분 의과대학이 의사 국시를 치러서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억지로 의대교육을 강행하고 의학 교육평가 기준을 낮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부실한 의과 교육과 수련을 받은 의사들이 매년 수천명이 쏟아질 것이고 그 의료사고의 피해 대상은 국민들이 될 것입니다 필수 의료가는 앞으로 점점 감소할 것이고 지방병원은 문을 닫고 의료재정적자는 가속화되고 의료보험은 무너질 것입니다 피해자는 모든 환자들과 국민들입니다 정부는 책임을 그때는 이미 윤 대통령은 다 퇴임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의대생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의과대학 정원은 이루어지고 더므로 의료보험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기존에 봤던 질 좋은 의료습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외국에서 의료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 것입니다 올 후반기 가면 아주 초조해질 것입니다 의대생 2학기 등록금 납부가 없습니다 내년 신규 의사 배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도 없습니다 전문의도 배출이 안 됩니다 이것 한 해만 더 지속하면 그냥 파국입니다 이것이 않습니까 알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료인력공급망 체계가 톱니바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무자비한 정책을 그냥 내놓고 밀어붙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 여름에 지방대학병원 3개 정도 부도 아니면 부도 날 정도로 심각해져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잘못 건드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병원이 매일 수십억 적자가 날 거 아닙니까 병원마다 다 합치면 수백억 정도 적자가 계속 날 겁니다 무슨 돈으로 메워줄 겁니까 이미 국민은 피해를 크게 보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올해 2월 이전과 같은 의료수비스를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의사들이 자기들끼리 내분이 있건 말건 의사들이 완전히 굴복해도 이미 필수 의료와 우수한 의사 양성 교육은 박살난 것이 한국 의료의 현주소입니다 당신 말대로 의사들이 못 이기고 차근차근 부작용이 휘둘리도 되는데 민주주의 기본인 논리 설득 협상이 없이 그냥 의사 증언을 두 배로 늘리다는 게 명분이 맞지 않습니다 러시아에 밀린다고 우크라이나를 포기해도 됩니까 잘못된 정책을 무도한 방법으로 밀어붙이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의료 문제는 윤석열 최악의 실책으로 남게 될 겁니다 최악이죠 최악 아마 윤석열 하면 어조 이렇게 생각이 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외적으로 동아일보의 이 사회부장 장원재 사회부장의 글에 대해서 여타 기사와 달리 현장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이 현장을 이해하는데 이분들의 이야기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 방송에서 좀 많은 주제를 의료 충돌 문제로 이렇게 담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만 여러분 더 보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한득수란 분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고 굉장히 조신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총리를 했고 지금도 총리를 했고 저는 이분을 안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초창기에 통상산업부 고위관료를 할 때부터 알게 됐는데 보시게 되면 이분이 합리적인 분이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인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하게 하면 진영 논리가 딱 형성돼 있으니까 총리를 하더라도 입장에 반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대단히 합리적인 분인데 이래 총대를 메고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득수 총리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부족하다는 건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의협은 도저히 의대 정원 늘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정부는 정말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내년 거는 2026년 거는 좀 생각해보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득수 총리의 이야기인 겁니다 젊은 날부터 대단히 조신하고 신중한 분이었고 합리적인 분인데 뭐 입장이 정해졌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의과대학 정원 늘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정부는 정말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부족한 건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필수 의료분야의 의사분이 부족하고 지방의료분야의 의사수가 부족한 거지 의사수 전반이 부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턱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시작부터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간 겁니다 이게 뻔히 쟤는 그냥 거짓말이라고 보는데 그냥 거짓말을 참말처럼 한득수 총리가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부족한 건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알기는 뭐하라 정원을 2천 명 늘릴 것이 아니라 의사 총정원의 2배 이상을 뽑아야 됩니다 이런 뭐 턱없이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공의와 의대생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데 환자가 삭발한 그런 행사에 한득수 총리가 조연으로 출연해서 정부의 끊임없는 거짓말에 계속 쏘아 쏘아 놀아난 국민들 이 나라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부족한 건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걸 옳다고 생각하니까 의사가 부족하다고요 어디 말 같지 않는 허소리를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총리가 쇼를 하려고 저렇게 나옵니까 문제 파악과 그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판에 의대의 정원이란 쓰레기를 치울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죽으면 그만이지만 후손될 생각은 추우도 하지 않네요 이게 어떤 큰 분명이 되는지 모르면 그냥 얼른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반대가 어마어마해 많습니다 저는 진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합리성이 필요 없는 겁니다 가면 그냥 무조건 정부 입장을 옹호해야 되니까 이분이 이제 박민수란 분인 것 같네요 의료계가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대화하더라도 2025년도 의대의 정원은 협의 대상 아니다 딱 이 입장을 정해놓고 모든 걸 다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대생이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2025년 의대의 정원은 그 절차가 이미 마무리됐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년 또 의대의 정원은 물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의과대항식 돌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2025년 학년도 의대의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올 의료계에 합의된 이야기는 2025년을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정부는 일체의 이야기 없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수정할 의향이 없는 거지 이런 기성세대를 보고 젊은 세대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설득할 논리도 없고 자신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근거도 없는 정권입니다 한마디로 먹통의 정권입니다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는 겁니다 그냥 뭐 점지를 받아가 2천 명을 정한 모양이죠 딴 거 없는 겁니다 설득 없고 논리 없고 자신도 없고 근거도 없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그냥 찬양하는 사람들 보면 기가 찬 거죠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퇴직하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책임지어야 될 일입니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인 겁니다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모든 신문들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의 복귀 문제를 분기점으로 삼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는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좀 길게 말씀드렸죠 방송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늘 다른 특별한 중요한 일들이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은 제가 별로 다루고 싶지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 의로 문제를 많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크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이제 언론들을 보게 되면 교육부가 돈이 많이 남는 모양이에요 한 5천억 이상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AI 교과서를 만든다 참 기가 차죠 AI 교과서가 무슨 교과서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교육이란 것은 두뇌 개발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검증되기 이전에는 실험을 자주 하는 게 아닌 거죠 검증되지 않은 교수법 교육법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입각하기 이전에도 디지털 전도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평생 동안 이렇게 연구나 지필 작업을 해온 사람으로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교육을 통한 뇌의 학장이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AI 교과서가 제가 보기에는 태블릿 PC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아마 하이프링크가 많이 돼 있는 그런 교과서일 겁니다 예를 들면 읽어나가다가 필요한 경우에 클릭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내용으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AI 교과서라고 하지만 AI가 지금 도입된 지가 1년 한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인터넷 교과서라고 보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외신을 많이 보셨겠지만 대부분 지금 서구의 학교들에서 스마트폰 소지를 금지하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블릿 PC를 이용한 교수법도 처음에 좀 유행하다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거든요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만든다고 예산을 5천억 이상을 투입해가지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책을 읽거나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를 연필이나 이런 걸 가지고 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손바닥이라는 이런 부분에 부위하고 뇌가 많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손 발바닥 이런 부분하고 뇌 신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 그러니까 직접 수기로 쓰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고 하는 부분들이 뇌 발달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손으로 걸쓰기 훈련을 지금 더 강화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연구자 입장에서 실험을 해보게 되면 태블릿 PC로 정보를 여러분들 대하는 것은 스크롤바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걸리고 클릭하고 또 쭉 하고 그 방식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두뇌하고 그다음에 직접 쓰거나 그다음에 푸는 걸 가지고 손을 써 가지고 여러분들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MRI 촬영 같은 경우를 하거나 그런 증거는 없지만 손을 쓰는 경우에 두뇌의 그런 시냅스 구조라는 두뇌의 세포하고 세포를 연결하는 망이 확장되는 부분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젊은 부모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그런 조언을 해야 될 기회가 있으면 가능한 오랫동안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해 가지고 스크롤바의 형식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면 평생 동안 그런 방법으로 업무를 할 테니까 학교에 머무는 기간은 가능한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거든요 그게 여전히 읽는 거, 쓰는 거, 계산하는 거 이런 건 중요한 거죠 왜? 뇌 발달에 직결되기 때문에 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냥 클릭하게 되면 다 연결되고 이건 어른데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보면 내가 참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ai 교과서 이전에 이주호 씨가 월간 중앙이라 이런데 디지털 전도산이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 디지털 교과서를 또 조급하게 예산이 5천억 있으니까 업자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다 실험 대상으로 삼는 거죠 어느 나라도 검증 안 되는 걸 예산이 5,333억 원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문짓들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겁니다 큰 예산이 오고 가는 사업이고 없던 형태의 교육도구가 공교육에 처음도 있다는 만큼 교육부를 포함해 업계 전체와 조심 드는 대도를 보이고 있다 저는 완전히 뭡니까 그냥 쓰레기통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손자 손자 같으면 분명합니다 가장 늦게 태블릿 pc나 이런 부분을 자기가 사용할 수 있게끔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보는 거는 사용할 수 있지만 애들한테 가능한 전통적인 방식 암기 쓰기 풀기 이런 부분을 강조할 거다 이렇게 철들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냥 철이 없는 겁니다 애들 보고 그냥 완전히 실험을 하는 겁니다 교육은 교수법은 반드시 검증받은 게 돼야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장 고전적인 것이 뇌발달에 가장 좋은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외우는 것은 최고입니다 그 다음 푸는 거 쓰는 거 읽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뭡니까 그냥 뻔합니다 여기다 디지털 도구 사용해 가지고 하이핑크가 계속 연결돼서 읽다가 컥하면 딴 데 연결하면 컥하면 주의력이 얼마나 분산되겠습니까 교육 철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여기다 예산을 5천억 정도 쓰니까 돈이 얼마나 많으면 여러분들 5천억이나 이런 데 퍼붓겠습니까 참 나라 앞날을 보게 되면 하는 짓마다 힘든 일이네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자녀나 손자 손녀 교육을 하시게 되면 손바닥하고 뇌가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교육 도구와 고전적으로 연필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그리기 읽기 쓰기 암성하기 이런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좋은 거죠 그렇지 않더라도 벌써 이런 청소년기 되어있게 되면 무한대로 이런 도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한 시기를 늦추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여기다 5천억을 들여 가지고 투입하니까 저희들은 평생을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두뇌가 어떤 식으로 발전되는가 부분에 교육학자는 아니지만 경험으로 알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참 일자리가 파격을 받네요 가장 변방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네요 일자리가 오늘 매일 경계를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의 22일자 기자를 간단하게 요약해놨는데 미국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분들의 일감이 1년 6개월 만에 21% 정도 감소를 했네요 체치피티가 등장한 이후에 고객 수가 급감하는 겁니다 제니퍼 켈리 씨는 30년간 부동산 분야의 카피라이터를 사용해 왔는데 그동안 고객들이 이제 체치피티를 씁니다 체치피티를 활용해서 카피라이터 문구를 만들었다 그게 이제 일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또 프리랜서 컨셉트 아티스트 리더 사우드는 수입이 급감했는데 그동안 ai를 활용해 썸네일 등 이미지 생성 붐이 불었기 때문이고 이제 이런 일감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이 업워크라는 데가 있는데 체치피티 같은 생성형 ai 모델이 등장한 이후에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글쓰기 코딩 번역 등에 대한 그런 임시직 채용이 21%까지 줄었다는 겁니다 대체하는 거죠 ai가 ai 등장에 따른 생성성 혁명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사람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다 한 해계법인에 따르면 ai 노출이 높은 분야에서 노동생산성은 약 4.8배 정도 높아졌고 생산성 높이는 도구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되는데 진짜 보도는 여기에 ai가 당신의 직업을 없애지 않는다고 사실을 알고 싶으면 프리랜서에게 물어보라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레이더, 서든, 플랜서, tv하고 무비에 대한 컨셉 아티스트가 그의 소득이 지난해에 급속히 떨어졌다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ai가 여러분들 그냥 인간을 대체해 버린 겁니다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시대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크게 이제 직업시장의 요동을 치는 거죠 프리랜서 카피라이트 제니프 켈리 오픈 ai사의 채치pt가 데뷔한 이후에 고객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평생 이런 일을 해 왔을 거라고요 재택근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감을 맡아 가지고 주고 그냥 보수를 받았는데 이 레이더 서든 ai가 대체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ai 가운데서도 영상을 만드는 미더전이 이미지를 만드는 미더전이 같은 거가 대체를 해 버린 겁니다 데뷔드 엘릭 세일즈 마케팅 카피라이트 ai가 만드는 것을 좀 수정 보완하는 일만 맡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마 미국의 워크 피버 이런 데가 아마 이제 플랫폼이 되어 가지고 일감을 맡기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을 수주하는 사람이 만나는 그런 일종의 플랫폼인데 거기에 여러분들 21%만큼 일감이 떨어졌네요 극감한 겁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구글 자체도 뭐죠 키워드 검색 자체가 위협을 받는 날이 왔으니까 주가는 뭐 지금 크게 변동 안 되는데 상당히 위험해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쓰면서 야 이 학습 방법도 바뀌고 일을 하는 방법도 바뀌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자체도 완전히 다 바뀌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뭐 도입된 지가 1년 6개월인데 이 정도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이렇게 프리랜서형의 일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미국인 가운데 한 38%가 2022년도에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일감을 맡아서 일을 하는 그런 유행 그런 것이 일자리의 38%네 미국인들 가운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들은 대부분 다 대체가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좀 복잡한 일들은 대체하기가 힘들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생성행 ai의 충격 업무별로 보게 되면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채치 pt가 2022년 11월에 도입된 이래로 본급에서의 변화 보시게 되면 특히 글쓰기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대체가 됐네요 글쓰기 분야에 좀 이렇게 고난도 글쓰기는 조금 늘었는데 전안도 글쓰기는 거의 대체가 돼버렸네요 글쓰기 번역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여러분들 줄어들었네요 고난도 번역은 한 7 8% 정도 늘었지만 전안도 번역은 10%만큼 줄었네요 IT 네트워킹 같은 경우는 고난도 IT 네트워킹은 많이 늘었는데 이게 이제 이게 초록색이 고난도 업무 회색이 전안도 업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자리가 이렇게 대체가 되는데 아무튼 ai를 활용하게 되면 생산성 을 어마어마하게 높일 수 있으니까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후에 방송 준비하고 그 이전의 준비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습니까 정말 현업에서 지내신 분들은 참 많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세상하고 담을 쌓지 않고 살면 그러면 열심히 추세를 쫓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이런 ai 활용에 열성적인 그런 경우는 기업일 겁니다 오늘 마침 기업에 대한 기사가 좀 났네요 대기업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하는 방식 교육하는 방식 다 바뀌고 있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잡는 방식까지도 다 바뀌고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여러분 기사입니다 대기업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활용하지만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데서 활용하는 거죠 역시 삼성하고 lg를 보면 변화를 볼 수 있는 거죠 삼성의 대규모 언어모델은 가우스라는 겁니다 가우스 보시죠 업무보조용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가전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dx 이게 아마 익스피리언스라는 그런 dx 부분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기반한 가우스 포탈을 도입해서 메일 작성 문서 요약 번역 등 업무보조 용도에 사용하고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분야 사업 분야입니다 생성형 ai 기반의 ds 어시스턴트를 도입해가지고 시장 회사 분석 번역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보게 되면 삼성전자처럼 큰 기업들은 분야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계열 회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체 여러분들 그런 포탈 llm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네요 이게 삼성이 이제 가우스라는 그런 llm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 다음 보시게 되면 lg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으로 생성형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차다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탐색과 가공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거 5일에서 30분으로 줄어든 겁니다 엄청난 거죠 5일짜리 업무가 30분으로 줄어든 겁니다 어제 소개드렸던 말과 같이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유니레브사하고 이런 협업해가지고 제시한 과학자용 ai 플랫폼 같은 경우는 수년 걸리던 일을 며칠로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신약 개발의 후보군을 찾아내는데 lg학은 시티젠 데이터 사이언티스라는 그런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lg학은 ai 통합 플랫폼 이게 다 계열사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특히 이제 이런 lg ai lg cns 한 번 소개 드렸죠 lg가 갖고 있는 대규모 언어모델은 엑사원 엑사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열사가 요구하는 것을 만들어서 주로 공급하는 데가 lg ai 연구원하고 lg cns가 협업해서 공급하는 거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분석이 기존에 5일 걸리던 게 30분으로 줄일 수 있는 거 가장 여러분들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데가 기업인 거죠 직업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업을 완전히 떠나지 않는 사람 같으면 일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아이디를 잡는 방식 교육하는 방식이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업그레이드 해나가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마어마하게 오르죠 주식이 이렇게 빨리 올라가 되나 한편은 경고가 있잖아 폭풍전야 이제 엔비디아가 어제 거제 금요일은 조금 소강상태였는데 올해 주가가 171%였거든요 1.7배가 된 겁니다 예측불과 천장이 없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개미 투자자들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4133억 원치를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한 십몇 프로 뛰었습니다 참 이게 이렇게 오래 계속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6개월 사이에 반도체 전문 상장지수 펀드 가장 큰 상장지수 펀드가 smh입니다 6개월 사이에 52.87%가 증가했거든요 가격이 이 지칠점으로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 175불에서 지금 250불까지 260불 264불까지 올라간 거죠 다 열광하지만 야 저거 저렇게 빨리 오르면 상투에 사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알 수가 없죠 상투인지 아닌지 제가 그런데 오늘 알 수가 없지만 방송을 하는 이유는 미국의 큰 상장지수가 s&p500 변동성 377일 동안 2%에 거쳐 추가 상승 여력 남았나 오늘 보도를 보니까 시카고 공포지수가 역사적으로 가장 안정된 시기에 해당하는 거죠 금리는 인하가 될 것이고 경기는 그렇게 연착륙을 하게 될 것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심해서 주식을 많이 사는 겁니다 그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거의 주식가계의 변동이 없이 안정지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한 전문가는 지난 12개월 동안 물가 상승이 둔화되면서 통화정책의 미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사라졌고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경기 침체에서 경제 회복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른바 공포지수 vix가 지난 여러 해 동안의 최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주가의 변동성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심해 가지고 좋은 날만 있는 것 같다 그렇게 계속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이거는 vix 공포지수 이게 많이 뛰게 되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변동성이 높아지니까 주식을 구매를 줄이겠죠 역사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뛰는 데가 있는 겁니다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게 이제 2000 코비드 닥쳤을 때 지금 이렇게 낮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 10년치를 보니까 이게 이제 2008년 경제 위기 발생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높게 뛰죠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겁니다 공포지수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지금 지난달 vix 공포지수는 2020년 11월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사람들이 이제 안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론이 있네요 이렇게 주식시장의 저변동성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 2017년 s&p500 지수는 하루 1% 이상의 변동이 단 8일에 불과했다 당시 vix는 9 이하의 역사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다음에는 변동성이 확산됐고 vix는 50 이상을 치솟았다 201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아주 안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 알 수가 없죠 앞으로 주가가 더 폭등할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vix 공포지수가 낮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시장이 안정돼 있고 변동성이 낮고 그리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공포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데 공포지수가 매우 낮은 수준에 도달하면 오히려 시장이 과도한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주식을 사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주가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놨네요 그럼 이제 공포지수가 낮을 때는 대개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주식을 많이 사는 겁니다 주식 익스포지가 증가되는 거죠 그리고 공포가 없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을 많이 구매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상황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야 이거 이렇게가 나중에 조정이 좀 크게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예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지금이 좋은 시절이다 이거 보시게 되면 미국의 수익을 가장 많이 남겨주는 반도체 섹터가 변동성이 좀 낮지만 가장 큰 반도체 섹터인데 5월까지만 하더라도 한 200불에서 220불 그 사이에 움직이는데 지금 260불에 270불 사이에 움직이거든요 그린나리님 고맙습니다 명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좀 비싼 것 같아 너무 그래서 이런 보니까 현재 미국 정시의 변동성이 낮아 많은 투자자들이 안심하는 분위기 속에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폭풍전하라고 경고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낮은 변동성과 지속적인 주가 상승이 시장의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시장이 과도하게 낙관적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나타냅니다 현재의 안정된 상황이 오히려 큰 조정이나 활약의 전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죠 향후 큰 변동성이나 시장 조정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감하게 한국의 투자자들이 지난주에 4,100억 어치의 엔비디아를 구입한 것이 이분들이 옳은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옳은 판단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일부터 20일이라는 것은 가장 고점에서 한 거거든요 항상 조금 소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를 보면 변동성 지수가 낮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을 여러분께 한번 정리해드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주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단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외국 통상부의 고위 장관을 지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선입견 같은 걸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이제 cnn 방송이나 뉴욕타임스와 같은 미국의 주류 언론들의 영향이 크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상을 조금 더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보시죠 암호화폐 가상화폐 긍정론입니다 이 트럼프가 파격적인 지금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당선되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자산에 대해서 대단히 공세적인 그런 정식을 쏘겠다 물론 선거 전에 이 많은 사람이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보시게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자택에서 미국의 가상 자산 채굴 업체 클린 스파크와 라이언 플랫폼스의 경영진을 초청해서 가상 자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그런 정책을 패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면 채굴 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가상 자산과 비트코인의 미래를 보장하겠다 내 목표는 미국에서 가상 자산과 비트코인의 미래가 펼쳐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자신이 참모들과 의논해 가지고 자체 토큰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마어마히 여러분들 가상화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환호할 이야기인 거죠 또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 스탠다 차트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15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고 플랭클린 템플트는 보고서에 트럼프 당선 시 솔라나와 알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성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비트코인 이드리움 또 다음에 차세대에 상장돼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상장지수 펀드를 성인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은 처음에는 대단히 부정적이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공세적인 입장을 지하니까 6월 1일자 보도를 보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도 입장을 선회해 가지고 가상자산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개 이제 소위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젊은 분들이 주로 많이 하니까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을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데 대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이제 그분들은 원래부터 그런 거래를 하신 분이고 저는 이제 이 실방송을 다루면서 가상자 화폐를 최근 들어서 관심 있게 본 겁니다 그럼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많은 그런 방송을 내놓는 분들은 주로 가상화폐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고 나는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경제학으로 훈련 받았고 오랫동안 책을 써왔기 때문에 또 논평을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는 시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이익과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이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좀 잘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코인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보는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기성세대들이 이런 암호화폐 시장을 별로 그렇게 달갑게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첫 번째가 변동성이 워낙 크는 겁니다 변동성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물과 연계가 아닌다는 겁니다 이제 어제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rwa처럼 실물 자산을 코인화한 것이 아니고 그냥 뭐 그냥 대동강 팔아먹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번입니다 중앙화된 발행 및 내부자 거래 많은 가상화폐 프로젝트는 초기 발행 물량을 내부자나 벤처캡터를 배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초래하고 일반 투자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만듭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코인 시장이 화랑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다단계 판매와 비슷한 방식으로 김치코인을 사가지고 돈을 잃은 전형적인 방식이거든요 원래 여러분들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누가 오너가 없고 채굴을 통해 가지 여러분들 지분을 얻는 전형적인 탈중앙화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그런데 그걸 변형해 갈 POS 지분 증명 방식으로 마치 정권처럼 지분을 나누어주는 형식으로 어떤 발행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김치코인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사기에 가까운 손해를 받거든요 이게 중앙화된 발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것이고 중앙화된 발행을 대개 코인 방식을 POS 프로브 오브 스테이크 지분 증명 방식이라고 하고 비트코인처럼 완전히 탈중앙화 돼가지고 자기가 노력을 해서 채굴을 해서 권리를 얻는 것을 POW 프로브 오브 워크의 작업 증명 방식의 코인인 거죠 김치코인은 대부분이 저가 볼 때는 POS 지분 증명 방식이고 중앙화됐기 때문에 초기 발행자에게 엄청난 이득을 줄 수 있는 초기 발행자가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허용한 거죠 이 2번을 잘 봐야 됩니다 중앙화된 코인인가 발행이 중앙화된 코인인가 또 그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작업 증명 방식 채굴을 통한 겁니다 POW 지분 증명 방식 POS 미국 정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같은 POW 작업 증명 방식 채굴 방식의 코인을 더 신뢰할 만한 가상화폐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탈중앙화된 발행 방식이거든요 비트코인의 경우 중앙화된 발행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정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낮고 발행자가 조작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발행량을 조작할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코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살아남을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 물으면 POW 방식이냐 POS 방식을 먼저 체크해야 된다 중앙화된 POS냐 탈중앙화된 POW냐를 체크해야 되고 POS면 특정 개인이나 발행기간이 얼마인지 발행량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정권거래위원회 SEC의 규제 방향은 단기적으로는 POW를 선호할 것이다 탈중앙화되어 가지고 정권 성격이 없고 초기 발행자나 발행기간이 장난할 수 없는 POW 작업 증명 방식의 코인 비트코인과 같은 비슷한 방식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이런 게 이제 가상화폐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제가 강연이라는 걸 많이 듣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는 가상화폐가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get to the point 핵심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선거 의정충돌 가상화폐 ai 모두 다 뭘 보는 겁니까 핵심을 보는 거예요 핵심 본질이 뭐냐 이야기 미국 정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을 더 신뢰할 만한 가상화폐로 인정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신뢰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비트코인과 같은 비트코인과 비슷한 POW proof of work 작업 증명 방식의 코인을 앞으로도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탈중앙화 비트코인은 중앙화된 발행조차가 없어 정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낮고 그리고 발행자가 조작할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이것은 sec가 비트코인을 더 신뢰한 가상화폐로 보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럼 앞으로 미국 정권거래위원회가 더 신뢰해 가지고 상장지수펀드를 만들어줄 코인이 어떤 코인이 있겠냐 이런 코인인 겁니다 탈중앙화된 코인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게 핵심인 겁니다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방식은 상대적으로 규제하기가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sec가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워낙 투희성이 강한 투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가상화폐를 갖고 계시거나 투자를 하시면 항상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아시고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찾게 아셔야 몇 해 전에 김치코인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돈을 잃었던 같은 그런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화폐를 언급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요일 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